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겠다 애들이 빵보다는 그냥 돌았구나 왜 이렇게 많이 사? 정신을 못 차린구나 너 트웨이 사줘 야 이거 못 먹어 이거 못 먹는다며 너한테 두개 먹어 더주마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말 좋아 벌써 다 빵이 나갔어 그치? 땅걸어서 나갔잖아 쿠키 어때? 맛있어 어떻게 마시는데? 그냥 초코맛이요 그냥 초코맛이야? 자 먹어봐 짠 그냥 쿠키야? 그냥 내가 만든 맛 같은데 맛있어? 딸? 맛있다 딸 가져니까 아 다리 아파 안에 이렇게 돼있네 고치 먹으시다 오 근데 쿠키가 짜 원래 짠거 맞어? 소금이 들어가니까 아이스 당연한거 좀 먹어 다 자기 먼저 먹어봐 쟤 뒤에서 뭐하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 진짜로 집에서 한 맛이야 니가 한 맛이야 니가 후제 쿠키 맛이네 후제 쿠키 솔직히 니가 이렇게 더 맛있게 하지 그치? 응 근데 이게 좋다 일반거보다 이게 훨씬 좋다 네 약간 빈살이고 응 반도 괜찮은거 같아 나 아직 먹을래 여기는 이마트 우리 이마트까지 걸어서 먹었어 응 하나 너 꺼내서 먹어 이제 꺼내면 한 시간도 넘게 걸렸네 야 생각보다 월경에서 이마트 걸어오는게 힘들구나 손부터 닦자 손부터 응 자 하나 먹어 보겠습니다 한입 오 조심해 먹기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 먹기고 먹어 먹어봐 한입 크게 어때? 맛있어 맛있어? 엄마도 한입 먹어볼까? 이거 맛있다 초코 근데 크림이 초코가 아니네 조심해 조심해 마지막 남은거 어 되게 부드럽다 조금만 먹어 먹을래 오빠 브라우니야 이게 브라우니야 되게 촉촉하다고 근데 여기는 다 수재가 그러니까 다 집에서 만드는 데 같아 전문으로 만든 것 같지가 않아 먹어봐 엄마님 먹어봐 그거는 기다려 아니야 이거부터 먹어보자 인덕텔라 왜냐면 이게 덜 달 수도 있잖아 인덕텔라 인덕텔라 이거 엄청 이거 만져보니까 이상해 되게 부드럽대 그래 한 번 만져봐 폭신폭신하지 폭신폭신하지 아들 우와 스마일같아 먹는건데 먹어봐 어 근데 되게 이름이 많아 끈적끈적해 맛있어 먹어봐 엄마 빨리 어때? 안 먹어? 맛있는데 이거? 그냥 카스텍하네 근데 되게 부드럽다 진짜 촉촉하다 되게 야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엄마? 카스텔라 진짜 맛있다 네 진짜 부드럽다 이거 확확하지 않고 안 된다 어 이거가 진해 그냥 계속 먹다보니까 진해져 어 어 이거 되게 진해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달다 그치? 이거 계속 먹다보니까 그 순초콜렛만 나 무슨 초콜렛? 아 그거 블랙초콜렛 어 카카오? 어 이거 순맛나요 근데 진짜 여기는 전반적으로 자극적이지가 않아 아 맛있는 빵찜이 맞구나 그치? 난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브라우니가 제일 마음에 들어? 응 그래 이게 얼마에 하나요? 2800원 보통은 얼마 하는데? 뭐 한동안에 4천원 거의 반값이네 괜찮다 어 초코 타고 초코받도 많이 나오고 괜찮다 거기서 초코 케이크 같은 거 먹어도 맛있겠다 어 안 먹어? 너무 맛있어 고급지다 응 난 그렇게 고급지 간이 나는데 아니야 딴 데는 고사가 달게 많은데 이거 은은하게 다네 어때 갈래? 다음에 또 갈래 갈래? 안 가? 다음에 또 갈래 갈래 딸 날 거야 날 거야?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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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짜 퐁 도전 여행 오 수 식사 벨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